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7월 셋째 주 AI 오데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픈 AI 뉴스 오랜만에 갖고 왔고요. GPT-4O의 미니 버전을 공개했죠. 약간 전략적으로 기존의 이야기랑 좀 달라져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앤드레이 카파치가 이제 오픈 AI에 나와서 그 다음 행보가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역시 교육에 진심인 사람답게 제가 앤드레이 카파치는 또 따로 한번 AI 역사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정리를 한번 올릴게요. 역시 AI 교육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유레카랩스를 창업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AI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뭔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연수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지식그래프 스타트업이죠. 영국의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멜로 벤처스에서 엔트로픽하고 100밀리언, 한 1,400억 되는 거죠. 1,400억 규모의 AI 펀드를 따로 만들었다 그래요. 아마 엔트로픽의 AI 생태계에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펀드 조성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엔트로픽이나 이런 오픈 AI와 함께 항상 거론되는 큰 메이저 AI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코히어인데요. 코히어가 시스코하고 AMD, 후지스한테서 한 500밀리언 정도, 한 6,000억, 7,000억 되네요. 이 정도 되는 투자 유치를 했다 하는 다섯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O부터 보겠습니다. GPT-4O 미니를 발표를 했는데 코스트 이피션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GPT-4O부터 시작해서 오픈 AI는 언제나 크고 라지 랭기지 모델에 굉장히 제네라 인텔리전스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대세가 비용 효율하고 산업화에 적용을 하고 상업화할 수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비용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GPT-4O 미니를 내놨고 이게 굉장히 코스트 이피션트한 스몰 모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 GPT-4에 육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GPT-4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가격이 GPT-3.5 터버 지금 버전보다도 60% 싸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젠 가격이 싸니까 너무 그런 비용 생각하지 말고 GPT-4를 다시 쓰세요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로 내놓지는 않았고요. 그냥 API 모델을 유지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가격을 되게 많이 떨어뜨리고 여기 보시면 비교 대상을 클로드 하이쿠라든지 이런 걸로 제미니 플래시라든지 제일 작은 모델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얘네들보다는 더 좋은데 이거랑 비교한 걸로 봐서는 얘네들 사이즈인가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데들도 나와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비용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화 쪽에 경쟁이 붙었다. 이러면 이제 진짜 좀 가격이 싸지면 해볼 수 있는 게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요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앤드레이 카페티 얘기인데요. 오픈 AI의 코파운드죠. 앤드레이 카페티가 유레카랩스라고 하는 AI 에듀케이션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근데 뭐 오픈 AI 나오고 나서 사실 유튜브 같은 데에서 굉장히 교육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앤드류은 교수님의 딥러닝닷 AI 같은 교육 뭔가를 해보려나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역시나 자기는 학생들 가르치고 알려주고 지식을 넓게 퍼뜨리게 하는 데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안드레이 카페티는 페이페이리 교수님 밑에서 학생들 강의하는 강의 영상 굉장히 코스옥에서 유명했거든요. 원래가 이런 교육의 뜻을 많이 줬던 분이라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바인데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카페티의 어떤 강의라든지 영상 퀄리티가 수준도 높고 쉽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유레카랩스 잘 차려가지고 좋은 온라인 대학 모두 연구소하고 사실은 약간은 경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AI가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소식인데요. 삼성이 삼성전자가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를 했다. UK, 영국에 있는 널리지 그래프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널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추론이라든지 판단 같은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 여기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울트라 퍼스널라이즈 익스프리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 접목할 수 있게 되게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개인화된 기술 같은 것들이 접목된 AI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인수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AI 분야에서 좀 더 큰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쨌거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걸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엔트로픽 뉴스고요. 엔트로픽의 멜로 벤처스하고 같이 엔트로지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100밀리언 규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엔트로픽의 테크놀로지를 쓰는 그런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시로 든 게 헬스케어라든지 법률 부분, 교육 부분,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과학 리서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겠죠. 좋은 시드 단계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엔트로피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어플라이 히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픽 오픈 AI와 함께 그래도 메이저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좀 약간 존재감이 그 두 회사보단 좀 적죠? 코히어가 5.5밀리언 한 6조원? 7조원 정도 되는 거죠. 7조원 정도 되는 가치로 새로운 펀딩을 했고 투자 액션은 한 500밀리언 정도 보더라고요. 7천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뭐 기사는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만 제가 여기 잠깐 썼지만 전략적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시스코하고 AMD, 후지스 전부 다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회사들인데 자체 모델을 못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 7월 셋째 주 AI 5대 뉴스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